가수님을 모시고 송원 가수였고요. 돌려드리러의 섬마을 선생님 들려드리겠습니다. 임종열 가수님 준비하십시오. 내부의 땅과 비궂이는 서둘만을 부르네 철새가 찾아온 좋은 가수님 열악살선 선생님의 심각순정을 다쳐 사랑한 그 분 청각선생님의 서둘만을 부르네 사랑한 그 분 청각선생님 사랑한 그 분 청각선생님 사랑한 그 분 청각선생님 사랑한 그 분 청각선생님 무엇하러 왔는가 청각선생님 그 분 청각선생님 그 분 청각선생님 이 recorded tim 어디로 해